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한 7일간,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비가 온다 그래갖고요. 제가 계곡으로 내려가서 비설거지 할 게 있나 좀 살피고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가롭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. 오늘은 보리를 어제 밤새 어제 8시까지 보리 다 담았어요. 다 담아서 한 50포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택배 보낼 것 보내고 정리소에 가서 보리 찌어가지고 그래 비 오기 전에 다 이렇게 단도리를 해야 될 게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여력이 너무 없어서 빨리 아침 시간에 기도 마치고 지금 약간 어스름하게 해가 밝아가지고 제가 또 일을 또 하려고 왔습니다. 이거 완전 한밤중인데요 여기는. 일을 해놓고 일을 해놓고 일을 해놓고 무슨 소리 듣고 계세요? 일 좀 하게요. 물론 감사합니다.